가슴이가 오라오 일본 이바라키안 자성현의 남동부에 있는 호수 면적 167.7km2 둘레 138km 최대 수심 7.3m 일본 제2의 호수이다 일찍부터 수온이 발달하여 에도 강호 시대에는 호수 둘레에 있는 다카하마 고빈, 다마스코리 옥조, 스치오라 토포 등의 도시들이 호반도시로 번창하였다 이 호수의 내수면 어분, 어헤코가 일본 제1위이며 어류는 빙어, 팽어, 새우, 뱀장어, 잉어 등 85종이다 북서 안에 있는 스치오라는 제2차 세계대전 전의 군사도시로서 번창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가슴이가 오라오 관광의 중심도시로 변모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